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무상증자 발표 후 14일째 되던 날에 누적 수익률이 7%로 가장 높았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 발표를 듣고서 해당 주식을 단기 투자 목적에서 샀다면 보름 전후로 팔았을 때 평균 수익이 가장 높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계속 주가가 빠져서 무증 발표 후 한 달이 지나면 사실상 본전치기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평균적인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사례로 봤었던 게 조이시티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12월 14일에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11일 날 보면은 굉장히 수상하죠. 장대 양복이 나왔습니다. 고가 21% 종가가 14%인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게 있는데요. 무상증자는 다음 날에 나왔는데 이 전날에 어떻게 알고서 매수가 들어왔을까. 여기에 주식 전문가 모래호랑이 상호씨는 무증전에 정보가 새어나가서 세력이 미리 사뒀다가 주가가 급등하면 털고 나가는 사례도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증 이슈로 주가가 단기간 급하게 올랐다면은 기업 가치에 비해 비싸게 사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수상하긴 하죠. 정보가 샜는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 다음 날 14일에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고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됐었던 걸 봤고 오늘 볼 사례가 바로 박살바이오입니다. 당일에 역시 20% 넘게 올랐는데 12월 14일에 박살바이오 무상증자 결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주 배정 주식수가 1주 그러니까 1대1 100% 배정을 하겠다는 것이고 역시 신주의 재원은 주식발행 초과금입니다. 37억원. 박살바이오도 12월 14일에 조이시티랑 마찬가지로 같은 날 공시가 나온 건데 장대항봉이 역시 나왔습니다. 20% 이렇게 급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됐고 1시 25분에. 그 다음에 대략 40분이 지나서 거래가 재개된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가가 21%가 떴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방 20%가 뜬 겁니다. 이렇게 해서 거래가 마무리가 된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박살바이오의 이후 주가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또 한번 장대항봉 장대항봉 이렇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새해가 되는 제가 이때 영상을 올린 것도 있었죠.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기 보면은 급등을 하면서 거래가 이렇게까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차트에서 보면은 여기 12월 14일이 무상증자 공시가 나왔던 날입니다. 여기서부터 박살바이오는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여기 배당락, 권리락 뭐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은 무상증자의 권리가 생기면은 그 권리가 이제 떨어지겠죠. 그게 바로 권리락입니다. 권리가 떨어졌다는 건데 권리가 떨어지는 날에 사야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권리가 떨어지기 전에 사야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권리락에 사면 안됩니다. 권리락 전에 사야지 그 다음 날에 권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전날까지 사야 되는 겁니다. 이 날이 12월 29일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사안가를 쳤습니다. 12월 29일에 사안가를 쳤으니까. 이 날까지 매수한 사람들은 박살바이오에 무상증자에 참여하려고 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이 날 매수에 참여해서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은 무상증자 권리를 받게 됩니다. 박살바이오의 무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은 1월 4일이었습니다. 1월 4일이었으면은 여기죠. 여기인데 결제일이랑 거래일이랑 다릅니다. 거래일은 이거보다 이거래일 앞서 있는데요. 하나 둘 그래서 12월 29일이 바로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여기에 신주배정 기준일이 1월 4일이라고 해서 여기 1월 4일에 매수하려고 기다리면은 무상증자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제일이 1월 4일이라는 거지 실제로 매수는 이틀 전에 해야 된다. 12월 29일에 매수를 해야지 무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일 날 기사들에서도 무상증자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100% 무상증자를 앞두고서 권리락을 앞두고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살바이오의 공시에 따르면은 신주배정 기준일은 1월 4일인데 이 신주를 배정받기 위해서는 29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권리락이 발생되는 30일에는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조정된다. 왜냐? 1대1 무상증자였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권리락이 생기기 바로 전날에 장후 시간회가 끝나기 6시까지만 매수를 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HLB의 무상증자 신주배정일은 언제냐? 여기 보면은 3월 16일입니다. 3월 16일이면은 화요일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결제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래일 전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가 14일, 13일이 주말입니다. 그래서 하루 15, 2, 그래서 12일이 바로 거래일입니다. 그러니까 HLB의 무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3월 12일까지는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해야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시간에 거래까지 해서 저녁 6시까지 내가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면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6일이 신주배정일이라고 적혀있지만은 12일에 매수를 해야지 실제로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다음 거래일 15일이 권리락이죠. 권리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주주들을 위한 무상증자인데 기존 주주가 아닌 3월 12일까지만 매수를 한다면은 다른 기존 주주가 아니었던 신규 주주들도 HLB의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혜택이 기존 주주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신규 주주들한테도 돌아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또 답변을 잘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대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셀바이오의 사례를 가져온 이유 중에 또 하나인데요. 여기 보면은 권리락 바로 전날에 상한가를 치고서 이렇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주가가 오르는 건데 만약에 기존의 주주들에게 벌써 무상증자 권리가 주어졌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관심이 없겠죠. 왜냐 내가 참여를 할 수도 없고 참여해서 무상증자를 받을 수 없으니까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3월 12일까지 매수하면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관심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수를 할 겁니다. 주가가 매수가 많으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박셀바이오처럼 무상증자 권리를 받기 위해서 매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수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신주를 받은 다음에 그게 언제 상장이 되느냐. 자 여기 보면은 박셀바이오입니다. 신주의 상장 예정일이 1월 22일로 적혀 있는데 이거는 상장 예정일이니까 뭐 결제일 거래일 상관이 없겠죠. 여기 보면은 1월 22일에 이렇게 상장이 되어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장 되는 날 이제 아무래도 주식을 받아서 바로 던지는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시가가 낮게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10%에서 거래가 됐었던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박셀바이오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권리락 전날에 매수를 해야지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살펴봤고 그리고 무상증자를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주가 상장 되는 날도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무상증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요. 증자라는 것은 자본금을 늘리는 거죠. 무상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 입장에서는 공짜로 주식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방법은 유상증자도 있고 무상증자가 있죠. 유상증자는 돈을 내야 됩니다. 기업이 자본 잠식이라던가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자본을 채워넣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있겠고 여러가지 방법 유상증자는 공장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시설 설비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가지 이유로 유상증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가 성장을 뜯었을 수도 있고 빚을 갚을 때 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무상증자는 공짜로 하는 거다. 그 신주의 제어는 여기 보듯이 대부분 주식발행 초과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로 통해서 자본금을 채워넣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헷갈리면 안되는 게 신주 배정 기준일이 2월 14일이라고 되어 있지만 2월 14일에 매수하면 주주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12일까지 매수를 해야지 내가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고 무상증자 권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13일은 권리락이 되겠죠. 그리고 신주의 재원으로 잉여금을 사용하는데 잉여금에는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렇게 있는데 보통 대부분 주식발행 초과금이죠. 자본잉여금을 사용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대부분 사례들은 이것밖에 없죠. 그래서 공시 들어가 보면 주식발행 초과금은 줄어들고 자본금은 늘어난 것을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무상증자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상증자랑 액면 분할 차이점 그리고 무상증자 후에 공매도는 상환해야 되는가 그리고 다른 또 무상증자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